LG전자는 이달 말 좁은 공간에서도 원바디로 된 세탁건조기를 쓸 수 있게 트롬 워시타워 컴팩트를 출시한다고 시파를 밝혔습니다. 워시타워 컴팩트는 1위인 가구와 함께 세탁공간이 줄어든 최신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컴팩트 제품입니다. 가로 600mm에 깊이 660mm, 높이 1655mm로 일반 워시타워보다 가로 100mm, 깊이 170mm, 높이 235mm를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설치공간 제약을 없애고 세탁볼을 넣고 빼거나 제품을 관리하기도 더 편리해졌습니다. 용량은 세탁기 13kg, 건조기 10kg입니다. 원바디런들이 컨트롤과 적합한 건조코스 설정 등 편의기능은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인터랙 시험 결과 초량급속코스에 건조준비옵션을 적용하면 간단한 빨래를 1시간 내에 세탁할 수 있습니다. 워시타워 컴팩트는 LG전자 온라인 브랜드샵에서만 판매합니다. LG전자 생활가전 최초로 D2C 전자상거래 방식입니다. 다음달 독일에서 열리는 IFA 2022의 선보일 예정입니다.